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오늘 에그타르트를 또 같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에그타르트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그타르트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진짜 카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들이 하나 또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좋은 오븐에 또 좋은 에그타르트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대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간단해 보이네요. 이거는 제가 미리 좀 구워놨었는데요. 조회해 드리려고. 그래서 이 에그타르트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파우더 했던 거 있죠? 우유 파우더. 라떼아트. 라떼아트 파우더를 했던 거 있는데 바로 그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홍식이 디저트. 홍식이 디저트라는 회사에서 바로 이 필링을 냉동으로 갖다 줘요. 냉동으로. 그래서 냉동고에 구원했다가 그냥 한 20분 꺼내놓으면 이렇게 아주 그 묽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필링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필링을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매장을 하다 보면 사실 필링 만들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링 만드는 건 워낙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는 오늘 완제품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링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도우. 도우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손이 많이 가게나요. 그런데 이렇게 냉동으로 또 도우가 또 공급이 됩니다. 냉동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와서 바로 녹여서 한 10분, 10분, 20분 꺼내놓으면 이렇게 잘 녹아요. 저도 오늘 이거 만들기 위해서 아까 좀 꺼내놓은 건데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냉동으로 또 공급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조그만 공간에서도 얼마 전인지 구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오늘은 홍식이, 에그 필링, 에그 타르트 도우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초보자가, 저같이 초보자가 저는 베이크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아주 베이크리 쪽에서, 디저트 쪽에서 무례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디저트를 만드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좋은 오븐과 또 좋은 이런 재료가 있으면 저같이 초보들도 어떻게 해요. 정말 전문가 같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해요.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에그 타르트를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링은 한 20분 정도를 냉동으로 오기 때문에 녹여야 되고요. 필링은 녹이면 되는데 이 도우는 녹이셔도 되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녹여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아까 우리 기능에 냉동 기능을 누르게 되면 냉동 도우를 바로 넣어도 바로 굽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좀 미리 꺼내서 녹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해서 냉동으로 직접 하셔도 된다는 거 이 도우에다가 제가 90% 정도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개를 한번 제가 구워볼게요. 이게 너무 많이 보면 아무래도 구우면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넘치겠죠. 그래서 한 90% 정도를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재료들도 굉장히 좋은 재료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같이 이렇게 전문적인지 알면 제가 만약에 필링을 만든다 그러면 상당히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잘 못 만들겠죠. 또한 도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냉동으로 좋은 도우와 좋은 필링을 또 만들어 주시니까 저한테 어떻게 해요? 받아서 냉동만 시키고 해동만 시키면 되니까 그러고 어떻게 해요? 오븐에다가 넣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오븐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맛있는 에그 다크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오븐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만 집어넣는데요 꽤 많이 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6개 정도만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오븐은 오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온도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바꿔주실 텐데 보통은 제가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 검토해 보니까 170도에서 많이들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조금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180도에서 제가 35분 동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깜빡거리죠? 바로 지금 예열을 합니다. 예열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굽게 됩니다. 그럼 제 할 일은 이제 다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맛있는 에그 타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시간이 다 돼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색깔도 잘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색깔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또 시간을 더 가시면 되고 또 이보다 색깔 좀 더 옅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좀 더 짧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들이 도우를 얼마나 많이 녹인다에 따라가지고 시간은 약간씩 어떤 변화가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우가 좀 많이 차갑다. 차갑다 그러면 어때요? 시간을 좀 더 더 가고 도우가 좀 더 많이 녹았다. 그러면 또 시간을 좀 단축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제가 베이클이 아주 문행한 인데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통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레시피 받아서 그냥 이 좋은 오븐에다가 또 좋은 재료를 이렇게 받아서 그냥 구워내기만 하면 바로 아주 맛있는 에그 타르트가 만들어진답니다. 이렇게 지금 6개 제가 구웠습니다. 뭐 더 많이 이 오븐에서는 구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6개만 이렇게 구워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보이나요? 전문가가 아닌데도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보지는 않는데 에그 타르트를 만들 수 있죠. 브래빌 사이에 오븐과 또 홍식이 디저트에 이런 재료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 카페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맛있는 에그 타르트를 만들 수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말 크라상 생즈를 이용해서 크라상을 바로 이 브래빌 오븐으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 커피와 또 에그 타르트 또 커피와 어떤 크라상 이렇게 드시면서 어떻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근의 구석구석 커피였습니다.